가장 먼저 이슈파워 시간을 통해서 오늘 제일 따끈따끈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이슈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 심도 있는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 주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총재의 공석 상태에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상승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인상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에 대한 의견은 정말 분분한 상태였는데 결국에는 인상을 결정했네요.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인상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이번에 조금 아이러니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주상형 직무대행께서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조금 비둘기파제니까 오건파 성향의 금리 기조를 좀 많이 지시를 했던 분입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이주열 총재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금통일을 할 때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단행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상까지 한 번 더 책임을 지게 되면서 자리를 떠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백기간이 사실 인수위까지 가기에는 근 2개월에서 3개월까지도 마찰이 생길 수 있겠다는 부분들을 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어느 정도 이주열 총재께서 잘 이끌어 놨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번에 금통위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직무되고 있는 주상형 위원께서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연초 대비했을 때부터 발생했던 그 이벤트들이 다소 차질이 지금 많이 커졌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 어떤 과다한 인플레이션 현상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넘어갈 우려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을 할 수 없게 없었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부분들은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할 때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8년도 이후부터 해서 유일하게 한국이 미국의 금리를 역전했던 상황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환율에 대해서 빨리 올려라, 재고를 시켜라, 달러와야 돼서 약세를 너희가 악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었고 여기에 또 대표적인 표적이 됐던 국가가 사실은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이 이제 오히려 위하나 절하를 굉장히 많이 시키면서 양을 완전히 풀어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수출을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어떤 흑자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도 속이 상당히 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2018년도에도 금리를 인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이 다시 금리를 낮췄던 것은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어떤 아픈 손가락을 잘라야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어떤 대중 무역과 대미무역 이 두 가지 무역을 모두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쉽게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상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우리 시장을 조금 지느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전자 업종이 현재 시각 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우리 다양한 반도체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는 없을까요? 사실 이제 금리 인상기가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금리가 인상한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했을 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전자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승부하는 기술주 섹터들 그리고 하나는 이걸 실제로 만드는 어떤 제조업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말씀드리면 팸리스와 파운드 이 두 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팸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인재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잠재적 성장성, 미래적 성장성에 기대를 하다 보니 그만큼 대출을 받아서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승부를 봐야 되는 부담감에 당연히 어떤 부채 자산이라든가 신용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빚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데 여기 이자가 높아지게 되니까 그만큼 타격이 굉장히 커지겠죠. 반면에 제조업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인플레이션 물가 때문에 너무 큰 타격을 입다 보니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자 물가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 제조 단가를 맞추면 굉장히 어려워지죠. 제조 단가 맞추려고 하니까 또 인건비를 삭감해야 되거나 조정해야 되고 인건비 삭감 문제가 나오면 파업 문제 연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장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을 차라리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지금 마찬가지로 수입을 해오는 원자재를 수입해오는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어떤 환차 손에 대한 부분도 나옵니다. 다만 이것이 수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환차 손이 나야 되는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기준금리를 과감하게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될수록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마 이번 어떤 국내에서의 금리 인상인 부분들이 사실상 국내 안의 제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술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이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준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금리들이 인상을 하는 추세에 간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을 때 본 실적을, 즉 매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순익변이 강화될 수 있는 기대를 보시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지금 지수가 더 깊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요. 금리 인상 지금 한 번 됐고요. 결국에는 1.5%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 올해 2%까지 올릴 수도 있다. 또 일각에서는 2.5%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2%설과 2.5%설 이 두 가지가 나뉘는 원인이 2%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연초 대비 기준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2.5%까지 올린다는 것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론에서 우리가 리세션이 아니라 워세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된 어떤 침체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인프레스를 조기에 빠르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급정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연중 2.5%까지 갈 수도 있다 보시는 것 같고요. 오히려 2%대로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어떤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침체로 가고 있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멀다. 다만 양적 완화됐던 부분들에 채권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까지 인상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내 입장에서는 연준 입장을 좀 눈치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연준의 지금 현 행보에서 세인트로이스 총재와 같이 어떤 강경파 입장에서는 지금 연중에 3%까지 올려야 된다. 미국 금리를 3%까지 올려야 된다 발언을 하다 보니까 만일 정말 연준이 3%까지 올려버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5에서 4%까지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의 악재라고 하면은 전쟁의 악재가 있지만 투자에 대해서 악재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 금리 인상이 촉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공격적으로 좀 더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더 빚을 내서 산다. 이 부분들은 다소 조금 위험한 리스크가 충분하게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현금 확보를 좀 병행하시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좀 전략을 제공하시는 부분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